안녕하세요 박가림 프로입니다 항상 레슨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구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했을 때 가장 궁금하신게 뭐냐 했을 때 슬라이스 드라이버 슬라이스 영원하게 찍는다고 했을 때 흔한 아마추어의 숙제 저도 숙제고 모든 골퍼들의 숙제죠 슬라이스는 요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대표적인 것을 하나를 알려드리고 이 대표적인 것을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슬라이스는 제가 항상 뭐 얘기를 하지만 체 자체가 열리면 슬라이스 입니다 임팩트 포지션 때문에 체가 열리면 이렇게 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린다 열리면 슬라이스야 그러면 이 열리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요 열리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손목을 너무 꽉 잡고 있으면 이게 헤드가 돌아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 로테이션의 포지션이 안되기 때문에 그냥 열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몸의 중심선이에요 몸의 중심선 몸의 중심선이 잡혀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로테이션도 일어나지가 않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거에요 저는 임팩트 때 느끼는거에요 임팩트 때 몸이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가요 밀고 나가면서 가면 이거 차를 휘두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거지 이렇게 어 쉽게 얘기해서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몸의 중심선은 무조건 공보다 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몸이 앞으로 중심선이 나가냐 그거는 제가 오늘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저만의 방법으로 약간 조금 해석을 하자면 여러가지에 있지만 대표적인게 머리에요 머리 머리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궁금하고 세게 치다 보니까 백스윙 때 딱 들어가서 머리가 앞으로 먼저 나가지 대부분 이렇게 중심선이 안 지켜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앞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몸의 중심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머리의 선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머리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천천히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슬라이스가 내가 좀 심하다 그러면 이걸 좀 천천히 어떻게 보세요 제가 모자를 썼다고 생각을 하면 백스윙을 가면서 모자의 챙을 살짝 오른발 쪽에다 갖다 놓는 거지 모자의 챙 내 몸의 코 코의 중심선 이거를 백스윙을 가면서 내 오른발 오른발 쪽에다 살짝 갖다 놓고 이거를 돌리지 말고 오른발에다 놓고 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래야지 내 구심점 내 머리의 구심점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채를 뿌릴 수가 있어요 이 뿌린다는 형태는 뭐냐 로테이션이 된다는 거지 로테이션이 되면 어떻게? 헤드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헤드가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지 그러니까 머리의 중심선을 살짝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머리의 중심선을 백스윙 때 오른발 쪽으로 살짝 갖다 놓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모자의 챙을 돌리지 말고 잡아 놓고 퉁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채가 팔이 쫙 뻗어지면서 원심력이 이에서 싹 돌아가지 근데 이제 대부분의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치시냐 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죠 몸이 얼굴이 많이 나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얼굴만 잡아도 채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놓고 빵 놓고 빵 고개 같이 돌리고 모자 챙 놓고 여기 놓은 다음에 놓고 빵 그러면 반대로 반대로 훅이 나시는 분들이야 훅이 굉장히 심해 그러니까 훅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너무 잡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빼가지고 스쿠핑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몸의 중심선 갖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잡아놓고 너무 뒤에서 친다는 거지 너무 잡으니까 어떻게 임팩트 때 자연스럽게 모자를 타겟 방향 내 왼쪽 발 정도로 돌려주는 거죠 내 이 코 방향 그래서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서 살짝 돌려주는 거죠 머리를 이런 느낌 이렇게 하면 훅이 많이 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체가 급격하게 너무 잡아 두니까 다치는 현상이에요 너무 아니면 뒤로 눕든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거니까 내 머리에 방향만 조금만 여기다 놓고 치면 슬라이스를 해결할 수 있고 같이 회전하면서 가면 훅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몸의 중심선이 더 잘 잡혀 있고 내가 회전을 하고 칠 건지 잡아놓고 칠 건지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스의 원인은 많지만 몸의 중심선을 잡는 제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다른 슬라이스나 모르시는 게 있으면 세종시로 오셔야죠 이상 박가림프였습니다 도시로 오셔야죠 고맙습니다 5장 고맙습니다 그 아volt